여러분 한국사회 보면 다 이익 때문에 지금 문제가 다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발생한 이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면 그 이상한 차익값 그래프라든지 또 숫자에 찾아낸 규칙이라든지 재검 표장에서 나왔던 그 무수한 위조 투표지 투입 사례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석연치 않은 그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면 이제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이 2년 동안 침묵을 지키신 거지 않습니까 아무 대책 없이 4월 10일 총선을 향해서 지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왜 입을 다물었겠습니까 그냥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본인 이익 때문에 입을 다물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직무상 당연히 그 문제를 파헤쳐가지고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그냥 입을 다문 것은 구구절절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그냥 다 압축해서 표현하게 되면 본인 이익 때문에 사실에 눈을 감은 거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든 4등 투표를 독려하게 나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나 원내대표나 당대표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역대 선거에서 무지막지한 부정선거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한동훈 씨가 모르겠습니까 서울법대를 나온 한동훈 씨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 거라고요 아는데 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날인 관철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시침이 뚝되고 여러분들 그냥 왜 행동하겠습니까 그거 다 자기 이익 때문이잖아요 아니 홍준표 시장이 모르겠습니까 아니 나경원 씨가 모르겠습니까 아니 김진태 지사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알지만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김경률 회계사나 하태경 의원이나 이준석 여러분 전당대표나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아는데 여러분들 왜 입을 다물겠습니까 본인들의 정치적인 그런 앞길이라는 이익 때문에 다 여러분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이게 다 눈이 가려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을 다 마이크 주면은 구구절절 본인이 선거부정에 대해서 입을 열 수 없는 이유를 몇 시간씩 떠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익 때문에 여러분 다 눈을 감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눈을 감고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대피 안 하겠습니까 대피하면 여러분 그 다음 대선 안 넘어가겠습니까 대선 넘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새새새새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라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4년 동안 여러분 나라를 망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눈이 다 가려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뭡니까 그냥 박살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할 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여든 야든 간에 힘을 합쳐가자 나라를 망가뜨리는 게 다 힘을 다 하니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가 여러분 자식들하고 앞으로 잘 살겠습니까 나는 예외고 나는 가상화폐 여러분들 투자해서 돈 많이 벌면 되니까 나는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 잘 못 삽니다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지금은 성자 쪽에 있지만 항상 성리하는 쪽에 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나쁜 짓이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짓이지 않습니까 연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일단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정의롭지도 못하고 진실되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뭡니까 의사 잡는데 저렇게 야당 법적을 지으니까 웃음이 안 나오겠습니까 웃음이 나오죠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익이 그렇게 질긴지 참 나라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저 양반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아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나라가 망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이번에 넘어가면 선거 공정성이 이제 되찾기 힘듭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 중대한 선거를 그래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예상 천여 뜻밖으로 그냥 당선됐으니까 한 번 정도 더 기회가 주어진 셈인데 이제 그거를 다 꼭 여러분들 그냥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다만은 이영준 소설가가 젊은 날에 586세대니까 완전히 그냥 사회주의를 한 번 제대로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젊은 날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한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건 간에 세계사의 큰 흐름을 역주행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가지는 데 그렇게 힘을 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감사합니다.